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오늘은 문원조사 방법에서 참고문원 표기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문원은요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창작물 그 다음에 독창적인 내용 말고는 남이 쓴 내용은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참고문원을 이렇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요 표절입니다 자 표절이라는 건요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과정 결과 기록 등을요 도용하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요 표절이라는 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뭐 학술지라든지 학인원문 이런 데서요 표절이 이렇게 발각이 되면요 학교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정도입니다 어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표절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숙제나 이런 것들 할 때 꼭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숙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반드시 이제 참고문원을 표기하는 이제 지도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에서 이제 표절을 하고 뭐 표절을 하진 않았지만은 참고문원을 이제 누락을 하거나 잘못 쓰게 된다면은 거의 뭐 어떤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F학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절을 이제 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문원을 정확한 방식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참고문원은 이제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인용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인용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카고가 있고 APA MLA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각각 이제 학술지에 따라서 요구하는 인용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이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나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의 보고서 양식에서 선생님들이 뭐 시카고 양식으로 해주세요 뭐 APA 양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거 부수적으로 적어놓게 됩니다 그 양식에 맞게끔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용 스타일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시카고 APA MLA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시카고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시카고 타입하고 APC 스타일이 많이 쓰입니다 얘는 미국 화학학회 뭐 요런 스타일인데 APC가 보통 많이 쓰이고요 APA는 심리학이나 사회과학 그 다음에 MLA는 인문학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참고 문원이 이제 꼭 필요하냐 남의 아이디어나 이제 인용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참고 문원이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고유 의견이라든지 이론 반박 결론 이런 것들입니다 논문에서의 결론 요런 것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거기 때문에 참고 문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고안한 설문조사나 실험 연구 방법론은요 독창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참고 문원이 그 다음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뭐 나만은 어디 어디에 위치한다 뭐 요런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용이 참고 문원이 불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요 참고 문원 작성법입니다 어 요거는 요 구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걸 외운다 라기 보다는 어 참고 문원 스타일을 이렇게 옆에 놔두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적어가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이거 서울대 서울대학교 대학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도상 교육 요런 것들 자료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크게 우리는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논문을 쓸 때 크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봅니다 단행본 책이조체 그 다음에 학술지 뭐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지 이런 것들이 학술지고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요즘에 들어서 인터넷 전자자료가 이제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전자자료를 이제 인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행보기 인데요 뭐 요런 것들입니다 뭐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나온 것들 이제 서점에서 나온 것들 요런 것들을 단행본 이라고 하는데요 표기 방식은 요렇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로 써요 지금 보시면은 콜먼 로버트 이런 아저씨가 지금 저자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행료는 2000년 요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책 제목이 천상의 노래 이런 것들이랍니다 표제 그 다음에 역할을 달리한 저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외국에서 쓴 책을 이제 번역한 사람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석창훈 옹김 이런식으로 해서 역할을 달리한 저자 그러니까 즉 번역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판차는 뭐 몇판 이런 것들인데 그건 뭐 보통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발행지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보통 하면 뭐 서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행사는 출판사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데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해외 자료입니다 자 폴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지었고요 발행료는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꽤 오래 지었고요 연속 간행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책 제목은 요런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얘는 사권 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차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발행지는 시카고이고요 어디에서 했냐면은 요런 출판사에서 지금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 방식을요 이제 적어 놓으시고 책 그거 정보를 보고 요대로 순서대로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학술지인데요 학술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출판 회사가 이제 논문을 모아 가지고 연구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학술지는요 요렇게 됩니다 연구자명 발행련 노무명 자료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있는데요 여기서 단행본하고 다른 게요 몇 권 몇 토 그 다음에 수록 면수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논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의 학술지 발행고에서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요 연구장면은 오동근 황일원이고요 발행련은 2003년 그 다음에 논문명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이제 발행단체명이요 요렇게 문원정보학회지라는 됩니다 그 다음에 권 요게 중요하다 했죠 34권입니다 34권 안에는 여러 논문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뭐 1호 그 다음에 논문은 217쪽에서 237쪽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은 이제 어떤 학술지를 보고 어 레퍼런스가 이렇게 달렸을 때 그거를 이제 다른 연구자가 찾아보기 쉽게 이제 하기 위한 배려인 겁니다 요즘에는 구글에서 이제 어떤 내용만 그 내용만 입력을 하면은 바로 어떤 논문인지 어떤 학술지인지 나와서 좀 효용도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요렇게 디테일하게 표기를 해주면은 다른 이제 동료 연구자들이 레퍼런스를 찾아보기 쉽기 때문에 요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학위 논문입니다 자 학위 논문은요 뭐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대학교에서의 학위 논문인데요 요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연구자는 백창웅이고요 그 다음에 논문명은요 요렇게 그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pht 시뮬레이션의 한국실험 수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는 학사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여 기간은 한국교원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지명은 뭐 청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수여 연도는 2015년 요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요 이런 식으로 요런 스타일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따라서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전자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 자료가 많은데요 인터넷 자료는요 그렇습니다 이제 책처럼 그 출판이 돼가지고 연구이 그 내용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언제 바꿨는지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 게시물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언제 접속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뭐 게시일 또는 검색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작자는 뭐 이렇습니다 블로그 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뭐 필명이 될 수도 있고요 연구윤리포럼 이라는 데서 이제 했고요 이제 블로그명 이제 웹페이지명 인데요 요런 카피킬러 블로그라는 그런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요 2015년 요렇게 되고요 이게 최초 게시일입니다 최초 게시일이 2015년 12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검색을 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접속 이렇게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접속한 내용이라 뭐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20년에 내가 요 사이트를 접속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뒤에 있는 요 주소에 따라서요 이 주소에 접속을 해 보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사라졌거나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기에 접속 날짜 이렇게 적어주고요 요렇게 주소가 있으면은 이제 아카이브라고 해서요 이 웹사이트를 저장해 백업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접속을 했다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이렇게까지 넣어주면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쉽게 참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참고문원 표기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참고문원 작성법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방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대로 적어 놓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셔 가지고 요대로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참고문원을 이제 적지 않으면은 그건 표절이 되고요 요거는 연구윤리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보고서를 쓰든지 아니면 논문을 쓰든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참고문원을 표기를 하시는 이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고문원 표기법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